에 에 렛에서 나온 슈퍼 히어로 인데 아이언맨과 헬리콥터 조카가 만들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가도 많아 보고 제가 이제 조립해 보려고 그러는데 36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이언맨 인데 좀 아이언맨에 닌자고 무기를 그냥 집어넣었네 만들어볼까요 설명 좀 아주 간단하네 이렇게 되있는데 조카가 조금 만들다 말아서 해볼까요 이렇게 끼우는 것 같은데 조금 허술한가 내가 부실하다고 안한다고 아이언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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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떨어져 있는데 아이언맨 아이언맨 안세야 그거 먹고 이제 집에 갈까 해모니 집에 아니 안에 들어있는거랑 다 먹고 조카도 조립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그냥 가지고 노는 것만 좋아하고 아... 크다! 아... 설명서가 좀 애매해 하네 이상해 흰색 끼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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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촉한 행운식들은 말아보면서 놀고 계십니다 하나 시키고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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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띄워주시고. 그 다음에. 이게 헬리콥터. 날개. 이게 들어가나? 이게 아니야. 회색에다가 끼워야 되나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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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고. 너가 냉장고 문을 열고. 맛있게 아이스크림을. 날개가 완성됐습니다. 네. 네. 얘는. 이렇게 해주시고. 음. 부품이. 뭘 또 빼먹고 있길래. 많이 남죠? 많이 남는 것도 있는데. 단순하네요. 모양은. 흠. 음.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. 빨간 거. 이거. 이런 게 하나 이렇게 안 보이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. 흠. 갔다가 뭐 세우는 거. 부품도. 이 사걱도. 괜찮은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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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립하는건 괜찮습니다 봐봐 이거야? 잘되잖아 뭐가 안된다고 그러냐 참 이거는 뭐 접대한건 조립하시면 되고 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슈퍼기어로 아이언맨과 헬리콥터 타지는 못합니다